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구학 선생님 여러분들 겨울방학 동안 우리 지구학원 개념 열심히 공부했고 그 첫 번째 테스트로 이제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받는데 뭐 다들 결과에 만족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항상 선생님이 모의고사 볼 때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우리가 이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건 아니죠. 우리는 3월부터 10월까지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해서 월마다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내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11월달, 올해 11월 17일 날 보는 그 수능에서 나오는 그 점수 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항상 현재 나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항상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부는 별거 없어요. 내가 아는 거는 11월 17일까지 알게 놔두고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뭔지를 확인을 해서 11월 17일까지만 내가 그걸 알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모의고사를 잘 보면 좋은 것마다 기분이라. 물론 기분이라도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그 성취감 가지고 또 11월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첫 모의고사 3일 교육청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지질세 문제가 먼저 나왔네요. 자, 그 중에 현생도 되면 나왔어요.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나왔어. 웬만하면 항상 이런 거 나올 때 시간은 좀 기억을 해도 자, 고생대 시작 5억 4천만 년 그 다음에 고생대 끝, 중생대 시작 약 2억 5천만 년 그리고 중생대 끝, 신생대 시작 약 6천 6백만 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ABC가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기억번. 최초의 육상 식물이라 그랬네. 이거는 고생대 이거 선생님이 항상 좀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생대 세 번째 기인 고생대 실루리아기 이때 이제 대기 중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그럼 대기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하니까 비로소 물속에 있는 육상 생물, 그러니까 물속에 살던 해양 생물들이 물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데 항상 동물보다는 식물이 좀 더 용감하다고요. 그래서 육상 식물이 먼저 출현하게 되는 건 A하고 B 사이. 그러니까 A식 이후에 출현하였다. 맞네. 그 다음 니은번 B 시기에 삼협충이 출현하였다. 아니야. B 시기는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형성이 되면서 삼협충이 멸종한 시기고요. 삼협충이 출현한 건 고생대 초. 여기에 삼협충 출현하지. 니은땡. 그 다음 디귿번.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표준화석이고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아마도 커다란 운석이 충돌하였을 거라고 보지만 정확한 증거는 지금 뭐 여기저기 운석 충돌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하시긴 하지만 고생대 말에 판기아처럼 딱 운석 충돌에 의해서 멸종하였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중생대 말에 중생대 본성을 했던 공룡하고 암모나이트 멸종하였다. 그러니까 시식에 멸종한 건 맞겠네. 자 다음. 이번에 이제 대기대 순환이죠. 북방구에 대기대 순환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우리 대기대 순환을 좀 봅시다. 자 일단 적도 쪽에 가열되어 공기가 상승을 해. 그럼 여기 지상에 저기압 발달하지. 그리고 이제 대기 상층에서 위도 30도 부근이잖아. 위도 30도 부근에서 공기가 하강하지. 그래서 여기 고기압 발달하는데 이 고기압이 우리가 소위 온난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이제 극지방에서 공기 하강해. 여기는 우리가 한랜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극지방에서 하강하는 공기 남쪽으로 내려오고 북방구에서. 그 다음에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는 공기 양쪽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가 위도 60도 부근에 한대 전선대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온대 저기압이 발달해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지상에서는 자 여기 이제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 거. 헤들리 순환의 지상에서는 무역풍이 부르게 되고요. B는 페렐 순환이죠. 페렐 순환의 지상에서는 편서풍이 부르는 거. 그리고 A는 극순환. 여기는 다시 극동풍이 부르는 거지. 근데 이 A하고 C는 위도 간의 열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 위도 간의 열적 차이가 대기대 순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지. 혹은 열적 차이에서 일어난다. 열적 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B는 두 개의 직접 순환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간접 순환이잖아. 자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자. 자 기역번. 직접 순환에 해당하는 건 A. 극순환하고 C. 헤들리 순환 맞지? 그 다음 니은번. 온대 저기압은 위도 60도 부근. 기역 부근에서 잘 발생을 하는 거야. 니은은 온난 고기압 발달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 디귿번. 디귿은 저기압이잖아.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수렴해서 상승하는 거지. 혹은 이 적도 부근은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적도가 있지. 그럼 북반구는 우리 북동 무역풍이 부는 거고 남반구는 남동 무역풍이 부는 거잖아. 그럼 북반구의 북동 무역풍, 남반구의 남동 무역풍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기가 모여드네. 여기를 우리가 또 열대 수렴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공기가 수렴하니까 또 상승하니까 또 저기압이 발달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든 디귿에서는 공기가 수렴한다. 자 다음 그럼 그럼 감사합니다.